어 잠깐만 오나 오나 봐 어 전화 온다 전화 온다 진짜 어 잠깐만 내가 볼래 어 잠깐만 누구한테 오는 거야 가만있어 봐 누구한테 오는 거야 박형준이 왜 박형준이 왜 뭐야 뭐야 깜짝 뭐야 박형준이 왜 내가 어떻게 해 오빠아 어 정화야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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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아 어 정화야 축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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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벌도 생겼네 생일 주간이 시작이잖아 오빠 촬영하고 잘 지냈어? 지금 꽤 시간 지났는데 애교 소리 개많아 잘 지냈지 너는 어떻게 지냈어요 비 많이 오는데 괜찮은데? 어허 뭐죠 다같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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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인 거, 생일이 똑같은 거 알고 있으면서 정한테만 전화하고 나한테는 왜 안 해? 내가 근데 왜 같이 있어? 형, 심지어 여기 지금 우리 집이야. 이야.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. 이야. 우리 집이야 우리. 놀라겠다, 야. 서로 이제 공유하는구나, 집을 이렇게. 회원의 집하고 또 너희 집하고 이렇게 좀 거리가 가깝나? 멀지. 끝에서 끝이야. 형, 멀어서 오늘 못 갈지도 몰라. 잘한다. 오빠 알았어. 잘 지내다 보자. 오빠. 그래, 축하해. 에이콥 봐요, 형. 그래, 오빠. 안녕. 응. 응. 응.